네 안녕하세요 레지벅스 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영상은 세상에서 가장 밝은 빛을 내는 곤충인 파이어비룩 불딱정벌레를 보여드릴까 하는데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학명이 파이로포러스 녹틸루쿠스 라고 하고요 발음하기도 힘드네요 그리고 서식지는 중앙아메리카에서 주로 서식을 한다고 합니다 크기는 40에서 50mm 정도 유충기간은 1년 반에서 길게는 2년 반 정도까지 걸리고요 성충의 수명은 4에서 5개월 정도 참고로 유충은 그냥 빛나는 밀엄처럼 생겼습니다 진짜 그냥 슈퍼 밀엄보다 조금 더 큰 사이즈의 일반 밀엄처럼 생겼어요 성격은 굉장히 드럽구요 사육방법은 골리아투스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게사료 같은 사료를 메인으로 먹이시면 되구요 성충은 과일이나 곤충젤리를 먹이시면 됩니다 굉장히 재밌는 친구에요 방아벌레이면서 성체뿐만 아니라 유충 그리고 번데기까지 빛을 발광을 하구요 어디서 주워 듣기로는 알도 빛을 낸다고 하는데 그거는 제가 확인을 해본 적이 없어 가지고 확실하진 않습니다 성체의 발광기간은 총 3개 이구요 초록색 빛을 내는 2개의 스팟이 가슴 등판에 그리고 주황색 빛을 내는 1개의 스팟이 배 부분에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영상으로 보시는 빛은 굉장히 약한 수준이구요 우아한지 얼마 안되서 좀 약한게 아닐까 싶은데 원래는 이거보다 훨씬 밝아요 그거는 제가 나중에 따로 영상을 찍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뿅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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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